어디다 내려주신 걸까? 어디로 내려주신 걸까? 와 안 보여 진짜 깜빡한 어두워질 때까지 보일 줄 몰래 얼마 정도 남았어요? 반 정도 남았어요 거리 5.9km요 이제 반왔네요 아 너무 빨리 걸어 스태프들 안보여 이제 스태프들 안보여 이제 스태프들 안보여 불빛이 안고이는데요 진짜 안보여 가면서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다행히 모두 모였으니 다시 벽만족장을 따라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스태프들 안보여 아 태양인 줄 알았잖아 물! 뭐야 물 발자국 같은데? 동물 똥만 한 거? 동물 똥이야 뭐 뭐 뭐? 이거 동물 발자국 같아 발을 낳은 거 같아 이게 약간 염두 같은 거 아닌가? 염두 같은데? 재교 아니야? 오! 많이네 물이 있다가 까봐야 돼 원래 동물들 물 있는데 보이죠 수십 동물이 있습니다 나는 수십 동물입니다 알아듬 고기 아무소 구조 피로 암시조 밤이 되니까 안 보이니까 별 보이고 바닥에도 모은 중에서 직검해가지고 그냥 방패 앞에 보이질 않는 이 원 보여야 말이지 확인 한번 해보자 방향이 좀 나죠? 바퀴 나온다 라면 먹고 싶다 홀 하얀 셀바벨 아우 정말 잠깐 쉴게요 선두 제자리 조금만 푹 쉬세요 아 아 호잇 호잇 아 아 브라질 사막에서도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나이 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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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얼마 안 남았죠 우리는 지금 거의 지금 1.8km 남았거든요 우리가 빨리 넘어가서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해놓는 게 혹시 A팀도 들리시나요? 아 아 말씀해주세요 A팀 도착했나요? 아 아 아 아 아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멤버도 그렇고 제작진도 좀 우송송거리면서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단 뭐가 잘못됐다고 아 아무래도 저희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오늘 조난당한 거예요 지금 조난당한 거예요 지금 조난당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쉰 거 해도 우리 한 다섯 시간 이 사막에서 여섯 시간을 헤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스파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요 네 아시다시피 사막은 아시다시피 스파이 가면 네 네 사막 베이스 캠프라고 마련을 했어요 네 현진 분을 대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진을 앞세워서 빨리 걸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좋게요 여기 잦아요 그럴까 어차피 거기 가도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곳이고요 네 요즘에 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막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캠프 베이스 캠프와 연락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그곳은 사막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미 늦은 시간에 말도 어두워 생존지로 가기에는 위험한 상황 현지인과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비상 캠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겠네 빨리 이동해야겠네 한 씨 이동해야겠네 한 씨 한 초이는 계속 입고 가는 게 낫겠다 달 같아 달 달에 내린 것 같아 우리 달 타령 부르래니까? 걸어도 걸어도 그냥 계속 똑같아 걸어도 걸어도 똑같고 뭐라고? 이게 무슨 블라인드 퀘스트야? 진짜 블라인드야? 달 퀘스트 다 가렸어 다 진짜 다 가렸어 다 다 왔다 아우 정말 형도 이거 이거 이거